60번 김성권 선수 김성권 선수 앞으로 나오세요 개인 라운드 경기하겠습니다 퍼시핑 리그 심사를 포기하고 선수로서 다시 출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60번 김성권 선수님의 포즈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선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53번 김두태 회원 김두태 선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3번 김두태 선수님의 포즈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 66번 윤종원 선수 66번 선수님이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오신 윤종원 선수님 부산이죠 여기가 피트니스 스타 도전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66번 윤종원 선수님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참가 번호 382번 이주병 선수 382번 이주병 선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신 이주병 선수님 20대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로 이 무대에 서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다음 선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54번 남궁영진 선수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54번 남궁영진 선수님의 멋진 포즈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예선 2조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113번 강경만 선수 부산의 정우성으로 알려져 있죠 부산이 고향인 113번 강경만 선수 정말 얼굴이 잘생기신 것 같은데요 정말 미남이십니다 몸도 엄청나시네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출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얼굴도 잘생기시고 몸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113번 강경만 선수 개인 포즈를 마무리하고 쿼터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 정렬해 주시고요 선수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만 선수님들 완전 응원근을 끌고 오신 것 같은데요 플랜카드에 장난 아닙니다 쿼터턴 심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전원 라인업 피지크 시니어 36세 이상 예선 2조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 턴 라이트 자 시니어 경기가 끝나면 미디움 선수 경기 재심사가 있겠습니다 선수 턴 라이트 선수 턴 라이트 굉장히 화려한 포즈를 보고 계십니다 무대 정면을 향해 턴 라이트 선수 턴 라이트 선수 전원 포즈 다운 선수 전원 포즈 다운 무대 앞으로 나가세요 선수 선수님 정말 뜨거운 열기로 응원을 계속해주시고 계신데요 저의 강경만 선수님의 응원단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선수 포즈 그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수분들 무대 뒤로 나와서 본선 진출자를 포명할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바로 공개합니다. 올킬이 나온 것 같고요. 올킬이 나왔습니다. 김병주 심사위원님 정확하게 다 맞춰주셨습니다. 정말 잘 심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수 번호를 보여주세요. 올킬이 또 나왔고요. 제가 호명하는 선수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54번! 정정합니다. 382번! 54번! 60번! 53번! 113번! 함께해 주셨던 다른 선수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대 옆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선 1조에서 본선에 진출한 선수 5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2조 선수들은 오른쪽으로 좀 와주세요. 예선 1조 선수들 나오세요. 본선 진출자 5분!